군대란 오빠면서 대표이다 생각하신 분은 박수 쳐주세요 네 그렇죠 네 인사 말씀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아까 그 리어스를 때 잠깐 제가 소개를 해서 분도 계시고 저는 인천 간역시 가수협회 회장님 겸 벼라다라 전과 산책 대표로 맡고 있는 임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대표님 오셨으니까 그냥 못가요 노래는 못하지만 노래 한 곡은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란돌란 내가 해놨습니다 아 미리서 해놨어요? 도란돌란 노래요? 네 남자키로 좀 해주세요 네 그러면 도란돌란 나가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감사합니다 혼자 자신 있어요? 혼자 자신 있어요? 같이 해놔요 같이 해놔요 지금 나가는 노래는 벼라다라의 노래 노란 노란입니다 가족의 노래입니다 아시고는 함께 해주세요 바랍니다 인생이라 인생이라 정답이 없어 인생이라 정답이 없어 정답이 없어 숙제같은 인생이지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멀고 험한 인생이 둘이 함께 즐기며 살아갑시다 두 손으로 데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우리 내 인생이 아니더냐 욕실이나 변져버리고 본명한 둘이서 전을 나누면 한세상 상관없습니다 소리 질러가요 잘한다 인생이 정답이었어 인생이 정답이었어 인생이 정답이었어 인생이란 정답이었어 숙제같은 인생이지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멀고 험한 인생들이 둘이 함께 즐기며 살아갑시다 빈손으로 되어라 빈손으로 돌아가는 우리네 인생이 아니더냐 욕실을 안 던져버리고 도란도란 둘이서 전을 나누면 한세상 상관없습니다 빈손으로 되어라 빈손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더냐 욕실을 안 던져버리고 도란도란 둘이서 전을 나누면 한세상 상관없습니다 한세상 상관없습니다 한세상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